오늘은 소프트 스킬 잘하는 주니어 개발자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디스코드 쪽에서 주니어 개발자들이 놓칠 수 있는 것들, 에러 코드 이런 것들은 저보다 더 좋으신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셨겠지만 저야 마지막에 제이슨 스키마라는 것들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본기라고 생각하지만 첫 번째 소프트 스킬 관련해서 물어보면 사이드 프로젝트를 같이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랑 같이 작업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거의 모든 주니어 개발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해결할 때까지 잡고 있는다. 근데 이게 조금 뭐랄까 별로 좋은 스코어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다 돈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다 돈입니다. 내가 해결될 때까지 잡고 있는다는 말은 시간을 사용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 시간이 다 돈입니다. 어떻게 따지면 주니어 개발자가 치급이 한 5만 원 정도라고 하고 시니어가 한 10만 원이라고 하면 그리고 주니어가 잡고 있는 시간에 사실 시니어의 시간을 계속 뺏고 있는 거예요. 시간당 10만 원씩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계속. 시니어가 해결하면 금방 해결될까. 1시간이면 해결될 걸 주니어가 하루 잡고 있는다라고 하면 시니어의 24시간 연봉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걸 돈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야 아 이게 좀 심각하구나 라고 좀 더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는다 라고 하면 감이 저 안 올 수 있어서 이걸 돈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회사 자체에서 돈이 계속 낭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걸 내가 해결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라고 하면 그 시간이 다 돈으로 환산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해결했던 그런 것들 그냥 돈으로 환산해서 이건 얼마짜리, 이거 기능한 개발을 하는데 너는 얼마가 걸렸으니까 너 시급 계산하면 얼마, 시니어가 개발했을 때 얼마, 이걸 했었을 때 이런 걸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돈으로만 따지는 게 좀 웃긴 얘기지만 어쨌든 팀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팀이라는 게 결국 내가 모자라면 채워주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안 좋은 팀도 있겠지만 물론 그런 팀이 있다라고 하면 뭐 논외로 치겠습니다만 팀이라는 건 결국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거거든요. 내가 조금 모자라면 그걸 다른 사람들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맡기면 물어보면 다 해결해 줍니다. 다만 이거 물어볼 때 좀 성의 있게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시간을 남의 시간을 아껴 줄 수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뭐 옆에 시녀 개발자한테 선생님 이게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사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이거는 이게 아니라 백엔드 라고 하면 시퀀스 들여가면서 이 부분이 막히는 거 같다. 라고 하면 이거 5분 짜리입니다. 이거 한 10분? 10분이면 해결된데 선생님 이게 안 돼요. 이거 코드 까면 1시간 짜리입니다. 선생님. 60분 짜리입니다. 약간 이런 실수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남을 배려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남한테 물어보는 건 되게 좋습니다. 좋은데 물어볼 때 좀 성의를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의 시간 더 중요합니다. 남의 시간은 더 비싸요. 사실 시니어들은. 여러분들이 주니어였 때 시니어에게 물어봤을 때 시니어의 한 시간은 비쌉니다. 그분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여유롭다고 하면 저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저거는 그렇게 큰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그런 것들을 저도 잘 몰랐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배웠었죠. 좀 하나하나 튜토리얼들을 이렇게 시켜주시면서 좀 많이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림 그려가면서 저런 것들을 좀 더 잘 배우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저도 참 모자랐었는데 그 당시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피처를 맡았는데 이게 부선에 아무도 몰라요.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했는데 그 기술을 도입하자라고 결정이 났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맡게 됐는데 그 부선에 그 기술을 최신 기술이기도 했고 비슷한 기술을 사용해 본 적이 있지만 실제 그 기술은 거의 약간 쓰는 게 좀 많이 달랐었어요. 뭐 이게 그 당시는 뭐 임베디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저전력이 대세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부서에서 썼었던 칩들은 저전력 칩이 아니었어요. 그냥 계속 돌아가는 그런 거였는데 근데 지금 배터리로 돌아가다 보니까 저전력이 무조건 중요해요. 소비전력도 제일 낮은 거고 최소 소비전력을 먹고 슬립 타임도 굉장히 좀 긴 그런 거였었는데 그런 것들을 비슷한 걸 써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을 제대로 해 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다른 파트를 맡기 시작하면서 클라우드 쪽으로 맡기 시작하면서 물어볼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겨서 그때는 저도 많이 물어보긴 했었는데 이렇게 부서내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면 좀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많이 헤맸었던 거예요.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케일이라는 게 초반에는 되게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실수를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짬이 차면서 더 그런 것 같고 프론트엔드라고 하면 프론트엔드는 시각적인 자료가 거의 없잖아요. 약간 시퀀스 다이어그를 그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거의 모든 게 비동기로 돌아가고 스테이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컴포넌트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획서를 봐도 잘 모르겠고 코드를 봐야 해결이 되는데 이게 코드 봐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코드랑 UI를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해결이 절대 안 될 거란 말이죠. 내 상태관리가 눈에 안 그려진다. 프론트가 어려운 게 약간 그런 거예요. 시각적인 문서, 시퀀스를 그려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UI가 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태관리를 하게 되면서 쓰더라도 이게 시니한테 물어봐도 이게 답이 쉽게 안 나와요. 너무 코드 상태를 한번 쭉 봐야 되는데 이게 쭉 보는 데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프론트가 참 문서 정리를 잘하는 게 참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하는 거를 제가 아직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팀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영상에서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UI가 포함된 그림이 되게 좋습니다. 이거 한번 조금 간단하게 블러 처리를 했지만 좀 보여드리자면 왜냐하면 이거 그분 이력서에 작성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프론트엔드도 얼마든지 화면을 스테이트와 같이 섞어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왼쪽이 UI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React고 그 다음에 로컬 스토리지, 서버, DB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트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게 좋아요 버튼 눌렀을 때 흐름도예요. 근데 이게 진짜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의 피처 만드는 데, 하나의 기능 만드는 데도 이렇게 복잡한데 이 모든 흐름도를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프론트가 그린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거 문서화 잘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특정 부위, 그러니까 에러가 많이 날 것 같은 부위는 무조건 이걸 작성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 나중에 코드로는 절대 해결 못 봅니다. 프론트는 디버깅도 너무 어려워요. 거의 못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설계를 좀 잘해야 되는 그런 난이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디버깅하거나 이제 상태관리가 여러 컴포넌트에서 쓰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파악하는 것도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렇게만 써도 저게 만약에 이력서에 박혀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무조건 뽑을 것 같아요. 저는 저 사람은 그냥 일단 데려오고 볼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팀에서도 안 쓰는 걸 신입이 저렇게 써서 가져왔다? 무조건 데려올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나중에 질문했었을 때 저 사람은 그림을 그려서 가져올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선생님 이게 안돼요 라고 할 사람들인데 저 사람은 그냥 그림 그려서 선생님 이 부분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가져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을 꼭 뽑고 싶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남의 시간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약간 그런 소프트 스킬 중에 가장 좀 많이 놓치는 게 아닌가? 이번에 사이드 프로젝트 하시면서도 이분 말고 다른 분인데 그분 사례를 좀 들어보자면 한 달 안에 프로젝트가 끝났어야 됐어요. 프로젝트가 사실 끝날 수 있었어요. 끝날 수 있었는데 근데 이게 한 보름 정도 늦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5일 동안 저한테 연락을 안 줬어요. 근데 이게 왜 안 좋냐면 이게 피그마로 디자인하느라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무 말 없이 갑자기 15일 뒤에 연락이 준 거예요. 뭐 저는 뭐가 막히나 보다. 약간 그렇게만 하고 있었는데 이때가 막 추석 끼고 그랬었나? 어쨌든 그랬는데 피그마로 기획 디자인하느라 늦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분야하고 그 다음에 주제 정하는 게 너무 어렵다. 기술 테크노컬한 데가 아니라 피그마로 디자인하고 기획하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볼드에 연락 주셔가지고 그 다음 하루 동안 같이 얘기하면서 따다다닥 맞춰가지고 하루 만에 기획 싹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뭐 일단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피그마로 이제 업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디자인 구성들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다 설정을 하고 바로바로 바로 해결을 해서 다행히도 15일은 당연히 늦춰졌지만 그래도 꽤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달 정도 걸려서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지금 오게 된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이번까지 그래서 이분은 도커, Next.js, 백엔드입니다. 자바 빼겠는데 도커, Next.js, SSR, 그 다음에 그 자바 스프링, JPA, 그 다음에 PostgreSQL, MySQL을 원래 했었으니까 이 정도 스택으로 딱 갖춰진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그리고 이미지 처리 기능도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간이 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이 그렇게 막 엄청 취준하는데 하루하루가 좀 소중하잖아요. 빨리빨리 취업됐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피그마 때문에 늦춰진다 이런 건 좀 너무 아깝잖아요. 시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쉽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또 이번에 그 멘토링 하면서 이력서 변화라고 해서 제가 커뮤니티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왼쪽과 같이 적성된 이력서를 오른쪽과 같이 바꿔서 네 합격은 솔직히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엄청 많이 올라갑니다. 기존에는 하나도 안 붙던 것들이 다 붙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되면 이거를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시간 이렇게 작성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하나씩 좀 그 뭔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시간이 다 돈입니다. 여러분의 시간들이 다 돈이기 때문에 좀 남의 시간도 다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내 시간의 가치를 얼마 정도로 계산을 해서 지금 내가 지금 투자해야 될 돈 그리고 내가 어 이걸 투자를 했었을 때 뭐 얼마 정도가 될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 내가 한 달을 아꼈을 때 내가 한 달을 아껴서 빠르게 취업을 했다 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한테 멘토링을 받았다. 이 사람한테 피드백을 받았다. 이 사람한테 코텔 리뷰를 받았다. 이 사람한테 면접 리뷰를 받았다. 라고 했었을 때 내 최종 합격이 최종 합격을 붙을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달에 선생님은 월 300을 받는 거잖아요. 200, 300을 받는 거죠. 그럼 내가 이 300을 벌기 위해서 투자한 돈에 대해서 그 돈이 만약 5만 원이면 5만 원이겠죠. 그 5만 원이 과연 아까운 금액인가. 시간을 최종 합격을 당겨줄 수 있는 이력서 합격률을 높여서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데 그 돈이 과연 200, 300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무작정 시간을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세 달, 네 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랑 멘토링 7월달에 하시는 분들 아직까지도 취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설책 때 하나를 완성을 못 한 거예요. 약간 이것도 추가해야지 이것도 추가해야지 이것도 추가해야지 막상 이력서를 돌려야 되는 시즌에 그런 시간들에 대한 좀 아깝다는 생각을 좀 하시고 좀 전략적으로 내가 결국 취준의 목적이면 그 취준의 목적에 맞게 뭔가 그 전략들을 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니어 개발자라고 하면 이제 그 프로젝트 골까지 갔었을 때 내가 그 가장 시간 대비 효율이 많이 나는 그런 기능들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 됩니다. 내가 메인 피처를 안 맡아도 돼요. 이직 때문에 벌써부터 이직 걱정 때문에 뭐 메인 피처를 맡아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서 그 작은 기능들을 만들 때부터 오는 그런 노하우들이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들부터 시작하는게 좀 맞지 않을까 그리고 팀 자체의 그 프로덕트 생산성을 계속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기능을 맞아서 늦어졌다고 하면 그 책임은 온전히 내 것입니다. 네 그 그런 부분들이 다 돈이기 때문에 일정 늦어지면 다 돈입니다. 그걸 맞출 수 있게 시니어들한테 바로바로 물어가면서 팀의 일정이 좀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게 좀 많이 개인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거다 라고 느껴지긴 합니다. 이런걸 돈이랑 좀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돈이 가장 와닿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